그게 훨씬 심하지, 야 바퀴벌레 이렇게 공격하고 하고 날아다니고 바퀴벌레 공격 안 해 너 안 무서워 바퀴벌레? 별로 안 무서웠는데 바퀴벌레는 아아! 하지마! 아아! 꺼져! 내 이름이 아 별명 그 얘기 해줄까? 아아 잭슨 형한테 제 단독방이 있는데 아 진짜 웃겨, 야! 갑자기 잭슨 형이 진짜 길게 보였어요 갑자기 막 우리 다는 막 뭐라고? 왜 왜 왜 왜 왜? 근데 있어 막 이랬는데 알고 하니까 잭슨한테 전화를 했대 생각해 어 형 나 요트야 이러고서는 얘기를 했대 잭슨은 어 얘가 나를 태워주려고 전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해? 라고 했는데 왜? 이랬는데 어 형네 집 쪽인데 형네 집에서 그 창문에서 나 보임해가 이랬어 그래서 진짜 궁금했어 한 2초 말이 없었어 그냥 아 난 이런 비즈니스 해 비즈니스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트위터 삼행시 일단 그러면 잭슨이 한번 잭슨이 한번 다들 나를 한방 보냈거든요 하하하하 그러려고 이런 거예요 포인트 되는 안무 이름 짓기 같은 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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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맞춤 어때 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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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실룩실룩 하하하하 하하하하 걸어 표가holes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갖고 싶었던 이름 저ff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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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눌렸는데 언제 그 마닐라에서 땅때문에 또 일어났어 뭐가 또 일깨워 아침에 일어났어 인 섹션이었어 진짜 오늘의 TMI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언제였어요? 마닐라 때요 아 그럼 말하면 안 되지 오늘이 TMI인데 왜 마닐라 TMI 말하냐 규칙이 있지 규칙이 그게 중요한 규칙이야 오늘 이 나도 있는데 나도 어디서 걸리지 않아 네가 있는 곳이면 달라 하지만 그땐 내게 아니어도 아니여 No no You're my 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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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eak the way No way 다 나 보자고 You're sweating You're sweating 남자친구와 맘먹고 캠핑장에 놀러온 아가새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왔는데 엄마가 알았나 봐 어떡해 거짓말은 들켜버리고 잠시 후 차 한 대가 폭풍 운전을 하며 캠핑장으로 들어오는데 아가새 마더파더다 등짝 스매싱이 무서워지고 자기야 참 좋다 우리 아 좋네니? 자기야 우리 되게 사랑 많이 하고 내리자 자기야 그래 어떻게 오셨어요? 이놈 아니야 아니 내 딸을 내 딸 내놔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부를 안하고 잠깐만요 셀프 컨트롤 못하겠어 내가 와와와와와와 닥슨의 민소매 파임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 우리 의성팀 전태의 출신 날씨가 이거예요 자 다들 어디 있냐? 진영이 어디 갔어? 유겸아 유겸아 저거 뭐야? 유겸아 저거 뭐야? 유겸아 야 저건 바지 아니냐? 저건 바지 아니냐? 어때 핀 좀 형? 핀 좀 형 여기 핀... 와! 와! 못하겠다! 하하하하 아 좋네 매일피자 매일피자 여러분 내일 뭐 먹을 거예요? 매일 주름피자 피자는 그 옆에 대암니 너 쓰려고 그러는거지? 봤죠? 이런 사람이에요 뭔 소리야 이런 사람이에요 야 내일 임상피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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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내일 날개 피자 호호호호 어디가냐? 너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 하하하하 여러분 내일은 웃음꽃 피자 그거 영정이 했어 방금 내가 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럴때 이럴때 아니 지금까지 고민을 계속한거야 얘들아 여기서 한번 더 잘못하면 지금 탈덕 100명이다 어 우리 팬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 못하겠어요 하하하하 어디가냐 어디가냐 여기서 여기서 해 슬퍼도 여기서 써요 슬퍼도 여기서 써요 재범이 괴롭히자 여유 있는거 여유 어 enc 오늘 아침에 내가 마신 우유 그리고 하고 자르고 있었지 두유 어 목에 좋은 자유 어우 자유가 유자 유자 유자요 유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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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망해서 여기서 민망해야지 웃긴건 옆에 사람 오우 자유 오우 웃긴건 옆에서 여러분 굿나잇 자유 보자 목에 좋은 유자 우리는 그리고 지금 집에 가자 제 몸은 화장실에서 잘하자 침대가수 눕자 내일 보자 구독좋아요 알림설정 구독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